루가복음 3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래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로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회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압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순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돼,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 가로돼,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돼, 정한세 외에는 늙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돼,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돼,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나는 물론 네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지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곶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에 행한 모든 낙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써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냐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한안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루파베리요, 그 이상은 스알데리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루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맞다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킴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맞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이시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베시요. 그 이상은 보았이요. 그 이상은 설몬이요. 그 이상은 나촌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담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해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미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요. 그 이상은 수루기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레기요. 그 이상은 해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세미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메기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눅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할랄레리요. 그 이상은 가인안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세시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